흔히 말해서 이게 너무 심한 얘기지만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폐지됐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아 언니 말 듣고 진짜 20대에 나한테 온 이런 벤츠 차량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결혼에 관련해서 진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하죠. 많이 하죠. 그럼 이걸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다들 보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저랑 다 결혼하기 어렵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왜 막상 30대에 결혼 안 한 여자들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많겠어요? 20대에는 뭔가 어떻게든 내가 30대가 되면 결혼은 해 있겠지. 내가 뭐 결혼을 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겠지. 애 엄마가 되어 있겠지라는 이상한 착각을 좀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저도 20대에는 나는 어떻게든 결혼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른이 넘어가고 나서는 이러다 결혼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다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대 여자분들이 이렇게 비혼주의가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요즘 주제 민감한데요? 민감하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태평을 좀 날려야겠습니다.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듣기 싫어도 들어와야 돼. 우리 현실과 마주해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여자는 특히 33살이 넘으면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대부분 여자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가 30대 초반 그리고 이제 그 시기 안 하면 30대 중반 아니면 40대, 30대 후반 뭐 이럴 때인데 여자들이 한 32, 33 정도 되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절반 정도 돼요. 아닌 친구들도 요새는 많겠지만 결혼을 많이 하는 집단의 여성들은 그 정도 나이 때면 이제 남자친구가 혹은 있거나 결혼을 안 했더라도 그러다 보면 나랑 어울려 지내던 그 무리의 친구들이 조금 조금씩 사라져가죠. 가정이 생기면서? 그렇죠. 어떤 친구는 가정이 생기면서 사라지고 어떤 친구는 아이를 낳으면서 사라지고 어떤 친구는 남자친구랑 둘이 있으면서 이제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이 사라지다 보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딱 이랬어요. 33, 34 정도에. 대표님한테는 미모가 있어도 네.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24살부터 딱 그 30살까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미친듯이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한 두 살 더 먹었다고 아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서른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냥 나는 확 꼬꾸라지는 느낌이 그냥 확 들어요. 이거 여자들도 너무 싫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게 체감이 여기 어딨어? 어 체감 딱 돼. 남자들이 돈을 일단 덜 써. 근데 딱 서른 딱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남자들이 슬슬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연하남도 너가 좀 내야지.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냥 대놓고 해.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뭐 친구들이 밥 먹고 돈 안 내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여럿이 만나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야 네 친구들 왜 그래? 네가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사고방식이 바뀐 남자들을 또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깨우쳤죠. 아 여자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럼 대표님 활동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갑자기 왜 내 고백사가 됐냐? 그러면 기회가 많았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많았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26살 때 그 지금 그 오빠가 참 사업도 아주 크게 하고 잘나가는 진짜 부자가 됐더라고요. 막 거기 아파트만 지나가면 아직도 속이 아픈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26살 때 딱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냥 일하지 말고 집에서 꼬꼬지하고 오빠가 다니는 교회나 같이 다니자.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 그러니까 미친 거죠. 하하하하 왜냐? 야 나 너 아니어도 이럴 남자 많아. 너만 나한테 이런 거 아니야. 난 또 그럴 남자가 많아. 이런 착각에 빠졌어. 왜냐하면 그때는 그 오빠 말고도 다른 문어발의 오빠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혼자 상상을 한 거지. 아 이 오빠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오빠도 나한테 얘기할 거야. 그래 저 변호사 오빠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너 아니어도 나는 3년 4년 후에도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서 갈 수 있어. 라는 희한한 착각을 한 거죠. 왜냐 그때만 보니까 그 순간만 살았으니까 콧대가 저 하늘 위로 찔렀었죠. 미안합니다. 근데 더 충격인 거는 그 오빠가 결혼을 할 때 16살 연하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16살이요? 100밤도 지금 어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16살에 연하가 결혼을 할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오빠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죠 저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셨다는 가지는? 지금 따지면 곱한 100억 넘게 있을 거예요. 100억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여기 강남에 아파트를 한양 분양받았다고 그랬어요. 5억인가 주고 분양받았는데 그게 지금 한 30억인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점핑 한 번 해서 철해마을에 빌라를 또 하나 구매를 했고 회사도 사업체를 운영해서 지금은 몇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CEO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아 언니 말 듣고 진짜 20대에 나한테 온 이런 벤츠 차량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대표님 근데 이렇게 사람 연결국에 끊어진댔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여자들 30대 초중반이면 경제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서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또 사람들 소개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20대에 정말 소개팅을 저한테 미친듯이 해줬던 저의 오른팔 같은 존재분이 하나 계시거든요. 그분은 본인의 지인을 다 끌어당겨서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딱 30이 넘고 나서 그분이 소개를 안 해주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오빠 나 왜 소개 안 해줘? 너 30 넘었잖아. 그럼 몇 전에 산대고요? 네. 내가 왜 30 넘었는데 그게 뭘? 야 요즘 20대에 얼마나 이쁘고 어린애들이 많은데 됐어?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때 느꼈죠. 아 30 넘어서 안 되는구나. 흔히 말해서 이게 너무 심한 얘기지만 너무 심한 표현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폐지됐구나. 이런 느낌. 충격적이었겠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도 충분히 예쁘셨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뻤죠. 근데 그 20대와 30대는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 자주 놀던 이런 뭐 호프집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장님이 저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야 진짜 너 20대 예뻤는데 그 30 딱 되고 나니까 저한테 그 별거 차이 얼마 안 나. 내가 그 24살 때부터 다녔던 곳인데 하실 때 너 진짜 예뻤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뭐해? 나 똑같지 않아? 아니야 너 달라 느낌이 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다르구나 그때 느꼈죠. 그 풋풋함이 다르다 그 말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사라지잖아요. 네. 결국 오는 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처럼 결혼정보 회사가 있잖아. 아우 그럼요. 결혼정보 회사가 오면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나 봐요. 이제 또 결혼정보 회사에 왔는데 또 나 같은 매니저 만나면 또 귀가 또 죽어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혼정보 회사에 가면 뭐 35, 36이어도 아 너무 예쁘세요. 그냥 뭐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는 동감, 연화 다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매니저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또 나 같은 매니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 조율해야 된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 20대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줄 아냐. 너랑 경쟁 상대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터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실을 바로 알게 하고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제 막 사탕발림식의 발언들을 할 거 아니야. 아우 너무 뭐 예뻐요. 다 해줄게 해놓고 환상 심어줘고 시간만 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같이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는데 와서 그냥 조금 기분은 불편하고 좀 더러울 수 있지만 마주치고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인가요?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저처럼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결혼정보 회사에 가기도 해. 30대 초반에. 그래서 가서 돈 많은 오빠 이런 오빠만 만날 줄 알고 그런 사람만 소개 받다가 이제 35, 36, 37에서 끝까지 못 만나고 이제 아 난 결혼정보 회사 안 해. 이러고 이제 가시는 거죠. 모임으로 다른 모임으로. 대표님 그럼 지금 보세요. 연결거리도 없어요. 결정사도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몰리냐. 종호회. 이런 데로 요새 많이 몰리더라고요. 종호회요? 네. 결혼동호회. 결혼동호회는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뭐 한강 같은 데 가서 자전거 타거나 이러면 이렇게 보면 느낌상 약간 선남선녀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빙자한 자전거동호회도 좀 남자 여자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때는 와인동호회. 이런 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 친분을 좀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좀 모임을 가장해서 남자와 여자들이 좀 만날 수 있는 동호회들이 정말 많고 그다음 뭐 이렇게 들어보면 소모임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영어 모임. 영어 공부하는 거. 독서 모임. 그래서 모임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공호회에서 사람을 만나요? 네. 그리고 요새는 뭐 이렇게 만남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한 번 가는데 뭐 10만 원 이렇게 내면 만남해줄 수 있는 뭐. 키타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 돌아가면서 차 마시는 뭐 그런 것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이 진짜로 이제 마지막에는 자의반 타의반 해서 이제 비혼주의가 되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아까 대표님이 30대 후반에도 한다 했잖아요. 네. 내가 으쌰으쌰해서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간 현실과 타협할 준비가 된 여성분들은 오셔도 그냥 저희하고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소개를 받아. 뭐 다섯 가지 원하면 세 가지 내려놓고 두 가지만 보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듣기도 싫은 거야.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가 지금 36이지만 나는 26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임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가서 연아들이 이제 조금 들이대거나 이러면 이제 또 내가 20대 나다. 아직 죽지 않았어. 또 이런 마음으로 8살, 7살 연아들이랑 또 만났다가 헤어져서 또 저희 쪽에 오시고 이런 여성분들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무한루프네요. 무한루프네요. 그래서 보시면 막 이래요. 저 밖에서는 언니 5살, 6살 연아도 만났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오셔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모임이니까 가능한 거고 저희는 색깔이 다르잖아. 확실히 다르네요. 모임에서는 그냥 눈만 딱 맞으면 다 맞으면 눈만 맞으면 모임에서는 그냥 뭐 만나서 뭐 뽀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랑 한 6개월 연애에서 봤더니 얘가 진짜 한 달에 진짜 돈 너무 못 버는 완전히 백수 같은 남자일 수도 있는 거고 턱이려들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부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 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있겠네요. 있어요. 또 어플 같은 경우도 만나서 낭패 보시는 분들도 은근히 전 많이 봤어요. 유부녀 만나고 오신 남자들도 봤어요. 유부녀요? 그렇게 어플이 또 그런 분들이 은근히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결정한 사람 나름 신분을 그렇죠. 보장해 주는 거니까는 그렇죠. 낫기는 위험인 거야. 아무래도 결혼정보 회사는 그래도 혼인관계, 가족관계 이런 걸 다 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다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속이면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거지. 돌고 돌다가.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한방 대표님의 정신 비군만 버티면 결혼할 수 있겠네요. 제가 뭐 방송에서 나이가 중요하다 뭐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나이에 꽂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는 이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냐? 나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냐 아니냐. 아까 그 대표님 만약 26살 만난 오빠냐 아니냐. 그렇지. 나한테 왔던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빛내줄 그 남자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보는 센스,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다미가 정말 안고 또 다른 피부가 Jerose 어머니가 아니면 혼리 vil 그러면 감사합니다.